이 차를 하고 우리는 뭐야? 공부할 입장이야. 멋진 팀이 아니라고? 네! 정신 차려야 돼? 네!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. 네! 그렇게 되면 이게 센터 댁이 얘를 마크를 못 해준단 말이야. 이거를 조지해야 된다고. 내일말에 10월 31일 경기가 우리 FC 안양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선정된 경기입니다. 노안이가 힘내겠습니다. 클레퍼를 들고 따뜻한 박수를 준비해 주십시오. 모아다 2일에 올렸습니다. 초 Jes醒니아 중 tem독수의 정통zers 넘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